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남성이 되겠구요. 코드번호 0042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11시 5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남성은 2.74% 정도의 소폭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남성에 대한 리뷰 영상 계속해서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리뷰 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남성에 대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수차례 리뷰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내용들 다 설명을 좀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다소 좀 내용이 중첩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대표적으로 아마존 관련 수혜주입니다. 아마존의 차량용 비서 알렉사 오토를 탑재한 인포테인먼트 기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가 바로 이 남성인거죠. 그래서 아마존 관련 주로도 엮이면서 동시에 이 자율주행 관련 수혜주로도 엮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존이 인수한 실리콘밸리의 자율주행 스타트업 죽수가 로보택시를 개발하고 상용할 준비가 끝났다라는 소식이 남성의 또 하나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종목은 아마존 이슈라든지 주식시장에서 아니면은 자율주행차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존 이슈가 어떻게 매일 나오겠습니까? 매일 나올 수는 없겠죠. 그리고 자율주행 이슈도 뭐 어떻게 매일 나오겠어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으로서 깔고 가는 거지 이게 매일 나와서 매일 올라가고 떨어지고 매일 올라가고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어차피 주가를 올리는 거는 이제 수급인 거고 그 수급의 명분 그러니까 주가 상승의 명분이 자율주행과 이제 뭐예요? 아마존 이슈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어차피 수급은 따라 붙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정치 테마주로도 연동이 됩니다.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이제 이낙연 관련주로도 연동이 되고요. 동시에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도 연동이 됩니다. 딱히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뭐 그렇게 임팩트 있는 움직임은 보이지는 않았지만 과거 2018년도가요? 이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관련주로도 계속해서 좀 거론이 자주 좀 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흐름도 꽤나 좀 잘 보였기 때문에 하나의 또 정치 테마주로서 또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이슈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형주죠. 1500억, 1600억 정도가 되는 이런 소형주들은 재료를 뭐 실적으로 간다라고 보기도 사실 좀 어려운 종목이고 이슈나 결국에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 거래, 수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반응이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는요. 딱히 볼만한 뭐 그런 이제 지표가 별로 없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산다고 이 종목이 가는 종목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관이 뭐 이렇게 쫙 사들이는 종목도 아니고요. 얘네들도 뭐 들어온다고 해도 뭐 거의 단타죠. 그렇다고 이 종목이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딱히 볼만한 지표가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통 볼 때 재료는 뭐 한 3, 4개 정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상한가를 간다는 건 뭐 우리가 이제 저런 상한가는 세력이 보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세력이 들어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종목을 볼 때 제가 보는 시각이고요. 대신에 얘네들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뭐 1년 365일 계속 올리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상승이 있으면 그 상승에 따라서 조정이 있고 조정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반등이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주가가 추세가 만들어지고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세력이 있다고 뭐 1년 365일 다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바닥 대비 한 2배 정도 올라왔잖아요. 보통 이제 항상 종목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급등줄은 바닥 대비 한 2배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곡관오리를 하다가 그냥 다시 날아갈 거냐라는 그런 종목이 있고 아니면 2배 정도를 뛰었다 한번 쭉 빼서 밑에서 매집을 다시 해서 뭔가 흐름을 가져가느냐 뭐 이런 종목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곡관오리 패턴에 올려놓고 가격 조정만, 기간 조정만 주다가 날아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거래 터진 자리를 잘 사수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래 터진 자리를 무조건 잡아줘야 된다. 지켜줘야 이 종목의 곡관오리 패턴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걸 만약에 저는 깨지고 내려가는 순간 아, 이 종목은 이 흐름이 아니고 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가는 흐름들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남성이 곡관오리의 흐름에 들어가 있다. 올려놓고 그냥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크게 안 주고 옆으로만 기어가면서 조정을 주고 있는 거죠. 시간으로서 조정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수급적인 부분 거래량적인 측면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드리는데 이 종목이 세력이 빠져나갔다고 볼 만한 여지는 없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5천원대에서 한 번 정도 올라가다가 음봉에서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좀 많이 터지는 상황들이 생겼고요. 이게 터지고 나서 이제 후속 거래량을 빨리 기다려야 돼요. 후속 거래 언제 다시 이 매도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매수의 거래량이 들어올 거냐 이걸 지금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하염없이 조정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세력의 이탈은 제 생각에는 보이지는 않는데 그냥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 조정 속에서 굉장히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4,200원, 4,150원 4,150원이죠. 4,150원 정도? 왜냐하면 이때 거래량이 터졌던 이 가격 있잖아요. 이 가격은 어떻게든 좀 지켜줘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저게 지켜져야 고가 놀이가 완성이 되니까.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밀려버렸는데 어제는 좀 시장이 좀 굉장히 좀 힘든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장 막판에 시장이 좀 투매 형식으로 계속 밀려버리다 보니까 종목들도 좀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오늘 다시 시장이 좀 안정되면서 그 흐름들을 다시 좀 복구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어제 일시적으로 좀 흔들리기는 했지만 뭐 이거는 이제 시장의 영향도 일부 있고 그 부분들을 오늘 좀 만회해주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역시 올라가는 가구 있는데 거래량이 안 붙어요. 보시면 거래량이 좀 붙어줘야 이 구간이 하나의 버팀목으로서 이제 작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거래가 들어와야 돼요. 주가는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가격은 올라가고 뭐 떨어지고 할 수 있는데 거래가 들어온 가격이 있고 거래가 뭐 안 들어오는 가격 이렇게 좀 구분을 저는 해보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반등이 나오되 거래량이 좀 터져주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런 거래량을 좀 기다려야 되는 시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성을 현 시점에서 뭐 매수의 타이밍이나 이런 걸로 잡을 수는 없겠죠. 이거를 뭐 여기서 이제 잡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뭐 이렇게 급등 나오는 거는 웬만하면은 선수가 아니면 잡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의 기준이 없으면은 자칫하면은 고점에서 굉장히 고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종목을 뭐 밑에서 잡았던 여기서 잡았던 이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 4,150원? 4,150원? 4,250원? 이 자리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유의 관점에서 반등의 여지를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더 5,000원대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이 가격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면서 체크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의 세력의 이탈이라고 볼만한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 가격을 깨고 내려간다면 다음 지지 라인이나 이런 자리가 어디가 될지를 보고 또 반등의 자리나 이런 부분들을 또 찾아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한 4,150원? 4,200원? 뭐 이 언저리 이 거래터진 이 저가하고 시가 자리 있죠? 여기가 조정의 마지 노선이 돼야 이 종목이 다시 흐름이 살아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걸 깨면은 조금 이제 이후에 조정 흐름들을 보면서 다음번에는 뭐 한 3,700원대나 이런 자리에서 이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수급의 이탈이 없기 때문에요. 뭐 크게 빠지더라도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가도 나중에 여기서든 뭐 여기서든 얼마든지 반등은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라인 때에서 한번 반등을 기약해 보시는 게 가장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 자리에서 자율주행 이슈든 뭔가 한번 좀 터져준다면은 다시 한번 눌림목 이후에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남성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지속적으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0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증시에 대한 동향 간략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현재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동시에 제공이 되고요. 보편적으로 3종목씩 추천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실시간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절, 대응을 계속해서 장중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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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